소스윗한 예블리님들 하이! 라라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나이대별로 호바라는 정형외과 질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리다. 어릴 때 발생하는 질환들은 주로 중대형견에서 많은데요. 범골렴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약간 시껌해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OCD라고 해서 뼈 연골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중대형견에서 정말 많긴 하는데 소형균도 드물게 있긴 있고요. 주로 어깨나 팔꿈치 관절 질환인데 5에서 12개월 사이 좀 어리다. 그런데 굉장히 어디를 만졌을 때 아파하고 다리를 전다 그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OCD라고 하는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는데 고약하게도 아까 범골렴은 엑스레이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OCD는 엑스레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상으로 의심 소견 정도가 나오는 거라서 CT를 찍거나 관절경을 해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IOHC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좀 어렵죠 말이. 팔꿈치에 있는 이런 두 개의 뼈가 완전히 유압되지 않는 거를 IOHC라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코카에 많아요. 코카스파일이 미용하고 나서 아무 외상이 없었는데 혼자 걷다가 조금 뛰다가 갑자기 앞다리를 불편해한다. 그러면 IOHC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팔꿈치 쪽에 있는 뼈가 유전적으로 완전히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 뼈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미용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그때 아버님이랑 놀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버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원래 부러질 뼈였다고 보는 게 맞죠. 병적인 골절이죠. 건강했는데 외상이 부러진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뼈가 안 붙는 질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긴 합니다. 진단은 X-ray 통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포메나 푸들, 이탈리아 그레이 하운드 아이들이 5에서 12개월 사이에 아니면 16개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도 주로는 7개월 정도량이 많은데 갑자기 앞다리를 전다. 그러면 푸들, 포메, 이탈리아 그레이 하운드라고 했어요. 이런 품종에서는 골절이 많아요. 슬프죠. 골절. 뼈 모양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되어 있는데 중대형견과 다르게 소형견,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품종들은 뼈 형태 모양이 이렇게 좀 납작해요. 그리고 그 뼈를 전자현미경으로 봤더니 혈액의 공급 양상이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IOHC처럼 병적 골절은 아니지만 굉장히 취약하고 고위험군 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푸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유전적으로 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약한, 아주 적은 충격에 앞다리가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들이나 포메, 이탈리아 그레이 하운드 이런 품종에서 7개월형에 갑자기 아리가 다리를 전다면 앞다리 골절인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 품종을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7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외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평상시 골밀도 향상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밸런스 디스크 운동을 한다든가 물구나무석이 운동을 한다든가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골격과 근육의 발달을 돕는 게 필요해요. 또 푸들이에요. 푸들이 7에서 12개월 갑자기 뒷다리를 전다. 푸들, 특히 유색 푸들, 갈색, 애플이 푸들, 크림색 이런 푸들에서 뒷다리를 7에서 12개월형에 갑자기 전다라고 하면 LCPD라고 알려진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유전적인 요인으로 엉덩이 관절에 있는 뼈 일부분이 괴사돼서 썩는 질환 강아지 LCPD는 대부분 유전적이고 푸들이나 특정 소형견에서 호발하는 경우들이 많고 나이도 대부분은 7에서 12개월 아무리 많아도 16개월인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병원에 슬개골탈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오셨어요. 7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12개월의 푸들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슬개골탈구는 알았어. 있는 거 알겠고 플러스로 LCPD가 있는지 보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분도 그 생각을 동일하게 갖는 게 필요하고요. 예방법은 전혀 없어요. 아예 유전이라서 그냥 걸리면 수술. 슬픈 소식은 수술해야 된다는 거고 기쁜 소식은 그래도 예우가 좋아요. 다만 꾸준히 6개월 이상 재활이 필요한 질환이고 진다는 엑스레이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소형견에서 갑자기 성장기의 뒷다리를 전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슬개골탈구가 1번인 건 맞아요. 가장 흔한 정형의 질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슬개골탈구를 검사하게 되는데 슬개골탈구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질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슬개골탈구가 진행될 거다는 대부분 결정이 돼 있어요. 형태학적으로 뼈가 이렇게 휠 거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렇게 돼서 그게 원인이 돼서 형태학적인 구조적인 이유가 뼈가 이렇게 틀어져서 걸을 때 방향이 이렇게 걷기 때문에 그 결과 슬개골탈구가 생긴다. 다만 슬개골탈구가 생기는 나이는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이며 어떤 아이들은 5개월 때 심각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12개월 때 심각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2, 3살 때 생기기도 하는데 선천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평균 수술 나이도 한두 살, 두세 살 어린 편이고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4, 5살, 나이가 좀 많은 아이가 갑자기 슬개골탈구가 진행하는 경우 잘 없다. 3살까지만 좀 주의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슬개골탈구가 갑자기 확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 갑자기 진행하냐면 십자인대가 진행된 경우 십자인대란 건 뼈랑 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중요한 밧줄인데 그 밧줄이 끊어지면 없던 슬개골탈구가 생길 수 있고요. 십자인대가 슬개골탈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십자인대는 사람에서는 외상성 질환이에요. 스키 타다가, 축구하다가. 그런데 강아지는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라서 1살보단 5살, 5살보단 10살 보호자분이 아무리 이지중지 키우시고 아무리 온 집안에 매트를 까져도 십자인대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십자인대는 외상이 원인이 아니니까 형태학적으로 뼈에 문제가 있거나 타고난 십자인대가 약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뒷다리를 아파한다면 1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십자인대입니다. 진단은 신체검사예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초기 십자인대 질환은 어렵죠. 진단이. 근데 엔드스테이지, 말기로 갈수록 진단이 좀 쉽고 엑스레이로도 증거가 남기도 해요. 그 다음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사람도 그렇지만 10대의 디스크는 잘 없잖아요. 근데 60대 디스크 많잖아요. 퇴행성 질환이니까 그렇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라서 1살보다는 7살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연골 2형성 품종, 다리 짧은 품종들 있죠. 패키, 히추, 닭스윈트, 웰시코기 이런 품종들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이런 연골 2형성 품종은 태어나자마자 디스크에 탈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퇴행성 변화가 빠른 편이라서 3, 4살에 호발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1, 2살 때부터 디스크 쪽 관리를 받고 병원에서 허리 쪽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안을 때 주의하는 어떻게 안아야지 정확히 안는 건지 배우시고 최근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산책을 1시간 이상 길게 했던 아이가 디스크가 적게 발병하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산책은 오래 하는 걸 특별한 정형의 가지란이 없다면 주지스 선생님 허락을 받고 산책은 길게 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고관절 2형성인데요. 고관절 2형성은 말 그대로 고관절이 이상하게 형성돼서 움직이고 불안정성을 갖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1살 전후에서 아이들이 되게 아파해요. 중대형견은 7에서 12개월형에 되게 아파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 지내다가 다시 7살이 넘으면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형견에서는 포메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고관절 2형성도 나이가 어렸을 때 그리고 고관절 2형성은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7세 이후에서 계속적인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조기에 진단 받으시고 고관절 쪽에 적절한 여러 가지 재활 방법들이 있고 저희 유튜브로 검색하셔도 고관절 마사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꾸준한 관리를 해주실 걸 추천드려요. 진단은 엑스레이로 쉽고 수술 여부는 이슈가 돼요. 논쟁이 돼요. 어떤 고관절은 수술해야 되고 어떤 고관절은 보존적인 처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관절 2형성의 수술은 특히나 슬개골탈구랑 비슷해서 선생님들마다 수술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두세 군데 이상 병원을 갈 걸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신경계 질환이에요. 슬개골탈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온 치아화들 중에서 뇌쪽 질환 진단받은 애들이 꽤 돼요. 걷는 게 어기적거리는 게 슬개골탈구 때만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인 경우들이 있어서 한 살 정도 돼서 뇌수두증, 뇌에 물 차는 치아화들 굉장히 많고 네다섯 살 정도 돼서 뇌실확장증, 또 뇌의 문제도 많고 모든 소형견 품종에서 요키나 말티 특히 특히 말티나 요키에서 7세 이후에 뇌수막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걷는 게 어구적거리고 격렬하거나 발작하거나 이런 경우도 아니면 시력을 갑자기 잃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신경계 쪽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이에 따른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멋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